벌써 결제 페이지까지 간 거야? 네 2배치 참여해? 네 일단은 어우C 나 기타고 안녕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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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많이 했어? 아유 오전에 잠깐 샀어요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지 이게 네이버에서 쇼핑랭킹이 1위야 엄청 많이 팔렸나봐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 믿을만 하겠지 그러고 그냥 산거지 후기 괜찮아요? 어 후기는 엄청 좋아 아 후기 좋아 그리고 나는 이거 리모컨을 추가로 샀는데 뭐 한 개 정도만 더 추가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집에 있는 걸로 꺼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뭐 해서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 4만원이 안 되거든? 3만 얼마인데 3만원이어도 뭐 도난방지만 된다면야 잘 된다면야 이름을 봐라 뇌일림이잖아 뇌 번개 경기하겠다 경기하겠어 진짜 어제 밤에 결제했거든? 네 12시 이전에만 결제하면 다음날 배송이 된다는 아 12시 이전에만? 점심 먹기 전에 도착했다니까 완전 신속 배송인데 얘는 뭐 충격센서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겁나 큰가봐 소리가 그리고 방수도 엄청 완전 방수 그냥 물에 담궈도 물속에서도 소리가 난대 고압 세차기를 이렇게 쏜다던지 아니면 갑자기 비가 온다던지 그래도 얘가 고장 날 일이 없는 거야 덕구 같은 경우는 여기 공구함 있잖아 네네네네 공구함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딱 붙여놓으면 완벽한 거지 동일한 거 판매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 알리익스프레스에도 비슷한 게 팔긴 팔아 근데 이게 얘네들이 이제 정식으로 수입해가지고 하니깐 AS도 해주고 그 다음에 초기 분량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대응도 해주니깐 만원 차이로 그냥 차라리 AS를 받으면서 잘 쓰는 게 낫지 이거 뽑으면 이제 배터리 되는 거야 바로 배터리 따로 안 사도 되네 그러게 그냥 네올림 찍어보니까 첫 번째 모모익선이라는 제가 리뷰가 제일 많네요 이게 난 모모익선 거 산 거야 도착 보장이네 도착 보장 그래 나도 그거 보고 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샀겠어 이런 거 말고 디스크락 이런 거 거의 에헤이 안 그래도 내가 디스크락을 쓰고 있잖아 근데 디스크락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깜빡하고 그냥 걸어놓고 출발할 때가 있었어 그냥 출발하는 바람에 손상 맞잖아요 손상 그러니까 완전히 세게 빵 찍히고 막 하니까 실수로 자꾸 실수가 반복되다 보면 이제 데미지가 계속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스크락은 좀 번거롭고 귀찮은 거지 매번 디스크락은 힘들지만 이거는 괜찮겠네 오토바이에다가 키를 꽂아놓고 어딜 올라가 그러면 이거 걸어놓고 그냥 삑삑 걸어놓고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이걸로만 하면 돼 그리고 완전 개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배터리가 겁나 오랄까 한 1년? 그냥 이 배터리 쓰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도난방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빨리 살아말이야 별게 다 되네 민감도 볼륨 조절 추가 리모컨 연결 리모컨 연결 해제 초기 페어링 리모컨하고 전체하고 페어링하는 거 건전지 교체 방법 이런 게 다 나오네 이것만 찍으면 사용법이 다 나오는 거지 결국은 1년 동안 내 오토바이를 지켜주는 게 4만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살만 하죠 그러면 사실 소리나 한번 들어볼까 요거를 뭐야 이거 뭐야 눌렀어? 아니 안 눌렀어요 이거 페어링 된 거야? 배터리 연결됐다고 일단은 어우 야 야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그래서 내가 3.0 3.0인가 봐 아우 나 귀 아파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집에서 야 집에서 소리가 울어 이거 야 조심해 지금 처음 같이 들어있던 거는 페어링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추가 리모컨만 할 때 페어링을 하면 되는구나 일단은 이거 소리 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소리나 한번 들어보자 이게 지금 잠금 잠금 건드리니까 지금 알람 처음에는 삑 너가 누른 거 아니지 안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아 그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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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면 소리가 안 나고 다시 잠가 놓고 뭐야 그러니까 터치하고 들으니까 만지니까 바른 소리나 우와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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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드리면 어 기타고 배고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울리나 봐 와 한번 한번 경고음 주고 두번 경고음 주고 세번째는 그냥 얄짤 없네 처음에는 건들지마 그러다가 두번째는 야 나 건들지마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완전히 건들면 볶음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띅 소리가 뿔 꿇고 뿌꿇이가 동네 사람 시끄러워서 못까지 이거 어느 누가 봐도 저거 세빈 오토바이다 근데 이거 민감도 조절은 해야겠다 네 감두 조절해야 이렇게 예민하게 소리가 나면 감도를 조금 낮춰 줘야 될 거 같아 야 대강이다 이거 아니 조정폰도 괜찮아 양면 테이프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무데나 막 붙일 수 있고 이거는 헤라 같은데? 여기 여기 배터리 밴드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배터리 교체할 때 쓰라고 이게 완전 방추니까 아무래도 아 밀봉을 엄청 해놨구나 아니 그래도 열 수 있게 드라이버도 좋으니까 야 대박이다 옛날에 아이폰 그 뭐지? 배터리 자가교체, 뒷판 자가교체 할 때 이거 특수공고 같이 주잖아 여기에만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오토바이 타니까 오토바이 쓰지만 뭐 자전거 같은 거 워낙 막 천만 원 넘는 거, 이천만 원 넘는 거 있다며 뭐 한강 같은 데 가면은 애들이 편의점에다가 세워놓고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올 때 바껏 타고 가는 애들 있대 좋은 거 딱 보면 그런 애들은 이거 해놓으면 건드리지 못해 건드리지 못해 방금 내가 생각난 건데 오토바이 카바에 씌워놓은 고양이가 들어오잖아 이거 넣어놓은 고양이 대박 깜짝 놀래갖고 도망가잖아 진짜 고양이 완전 퇴치된다 이거 사람도 이 정도인데 동물이 이 소리 들으면은 와 이거 뭐 나프탈렌, 숙초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거 같아 내가 이거 눌러봤는데 알람 있잖아요 알람 사람들 자전거, 오토바이 우리 동호회 가면은 엄청 많이 생각해 내 거 어디 있는지 찾을 때 맞아 맞아 최고 최고 이거 한 번 딱 누르면은 자동차에 그거 있잖아 빵빵 이거 있잖아 그거네 내 오토바이 어딨냐 내 자전거 어딨냐 그래 양만장해서 써먹을 때 대박이겠다 아니 우리 목소리보다 지금 해제 해제 아 귀 아프지 아니 근데 이게 이런 너무 큰 고주파음은 오디오가 잘 안 들어가 아 핸드폰이 되든 비디오가 되든 얘네가 노이즈라고 생각해서 아 제대로 안 들어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시끄럽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들을 때는 와 어마무시하다는 거지 귀 아파요 귀 아파 형 근데 이거 얼마나 반경이 돼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한 30m까지 된다고 했거든 30m? 그러면 거의 아파트로 치면 한 10층 가까이 되지 않을까? 10층이면 여기서 한 번 형 내가 가볼게요 그래 멀리 가보자 네 한 걸음이 보통 한 1m 생각하면 돼 나 골프 칠 때 그렇게 하거든? 한 30걸음 갔어? 몇 걸음이야? 30개 30개 눌러봐 오 돼 야 다섯 걸음 더 가 와 30m 되네 다시 해봐 오 돼 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돼 지금 한 40m 되겠는데? 40m 되겠는데? 40m 넘었어 지금 또 돼 45? 돼 야 이제 멀리 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와 대박이네 이거 재원상은 30m인데 뻥 뚫려 있을 때는 한 50m까지 50m 이상 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무전기를 하니까 주파수에 이제 방해가 없으면 엄청 멀리 가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는 진짜 아파트 위에서 누가 내 거 건드리나? 이렇게 쳐다보고서 위에서 딱 눌러도 전혀 문제 없는 정도의 수신 거리가 나오는 거지 지금 이 제품이 정말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링크에 눌러가지고 링크 눌러가지고 구매하시고 유리나무 인스타그램에다가 정성스러운 후기까지 남겨주시면 구매 후기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이벤트로 세 분의 당첨자를 뽑아서 한 개를 더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를 구매해서 내 오토바이 도난 방지도 하고 그리고 이벤트도 당첨돼서 한 개 더 쓸 수 있다면 개꿀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링크로 고고고 고고고 고고